아 예 상원님 금액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한 대를 탄 겁니다 그 계좌 틀리면 저희 검사님도 없어서야 되지만 우리 사장님 회사도 세무조사 제대로 탈탈 아시죠? 네 저기 아드님 수능 대박 기원 드리면서 예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야 깔끔하다 깔끔해 내가 이번 일 앞두고는 꿈자리가 그렇게 좋더라고 야 태 야 인사도 안 하고 가냐? 아 저게 진짜 내 또 인사성은 없지만 문을 2초 만에 따잖아 나는 인사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싫단 말이야 야 너는 하냐 너는 싸가지 지가 제로 없으면서 아 여르지? 감히 내 명품이 말 겁도 없이 감히 내 머릿속에 짙은 너의 향기 때문에 난 끝없이 아프고 또 아파와 강대희씨! 동생 강병이를 청산가리로 음독살이한 혐의 이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 소리도 점점 탄명해져는 날 이 소리도 점점 탄명해져는 날 무슨 가을 여행이야? 왜 저러워? 모르겠어, 나 미생 많아! 아이씨... 야 너 오늘 겁나 온전 줄 알아라 내년에 다시 뛰면 그때 죽여버린다, 어? 씨... 아이씨... 아... 진짜 진짜... 저거 하악과 개나리 아니야? 진짜... 그이... 괜찮냐? 비야 비야 아니 둘이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김채노 선배 별명이 뭐니